빛 빛 기대 빛 이루어진가 아니겠죠? 세븐틴 새car 세븐틴 애정 twister 얼마나 서로에게 관심이 있었나? 감동받았더니 진짜 현아할 수가 없어요 쌩 아닙니다. 맞아? 진짜요? 하나 켜세요? 너는 하트 받을 생각하실 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? 감사합니다. 에이 브라더! 의외의 답변이다. 진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사랑해, 나도 사랑해.